웃담의 어머니 많이 들으시고 효도하십시오 웃담의 어머니 갑니다 세월따라 기주를 보상한 인생열차 오늘보다 흰 내، 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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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흙 흙 흙 흙 흙 흙 MR- which 그렇게 말을 friend 흙 흙 흙 흙 흙 흙 흙 흙 August 회 trouble certainly 어머니 아버지 온 다음에 누워내시나 청룡 하늘에 화틀 내시나 일주일 후에 받아주세요 하늘을 안아주세요 어머님 살아계신 때 효과가 있으세요 세월따라 세주들을 보사만 인생열차 오늘로만 정답은 그 손에 그 마음을 바람 따라다 새누만으로 몸에 얻은 중간에 솟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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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피우네 어머니 아버지 온 다음에 누워내시나 청룡 하늘에 화틀 내시나 자식으로 무슨 용서 받아주세요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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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모릅니다 가시고 나면은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정말 못한 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불이한 것 같아서 이 곡을 만들어서 전국에 효도하시라고 홍보를 다닙니다 박보를 다닙니다 강바람이 치맛복을 지칠면 군인만 보라고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소식이 없더래 큰애들이 다 버리며 죽어버라 내 대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리라 해이 놀이소 아멘 앞가슴을 배치고 고요한 저녁까지 숙돌이 있네 고요한 저녁까지 고요한 저녁까지 고요한 저녁까지 고요한 저녁까지 고요한 저녁까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